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시끄러운 것은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신장부라 할 수 있는 광주,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돈봉투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물었습니다. 저마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만 민주당이 쇄신해야 한다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 주현정 기자입니다.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과 귀국을 바라보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. 이병훈, 이영석 의원은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. 사안이 당의 근간을 훼손한 만큼 자체 조사 등 규명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반면 정치적 노림수를 조심해야 한다는 건 윤영덕, 조어섭, 이용빈 의원의 입장이었습니다. 진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신빙성 없는 의혹에 섣불리 대응하지 않는 것이라며 내부 분열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사태 초기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요구하기도 했던 송갑석 의원은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보다는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. 거의 어떤 정보도 없는 거잖아요.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뭘 조사하고 이러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실효성의 문제도 있고. 한때 민주당이었던 양양자 의원은 당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민주당과 검찰 모두를 비판했습니다. 무소속 민영배 의원은 사안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소속 정당이 없어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 돈 봉투 사태에 같은 듯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. 하지만 민주당이 쇄신을 해야 한다는 데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. MBC 뉴스 주연정입니다. MBC 뉴스 주연정입니다. 고맙습니다.